커버업이라는 신곡이었고 커버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타투를 해서 색이 바래거나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위에다가 이렇게 할 때 다른 의미도 있지만 타투할 때 많이 쓰이는데 다 후회가 있지만 또 덮어버리고 새로 그리면 된다 그런 거고 중요한 내용은 CD를 하는 가사집이 들어있거든요 가사집을 딱 보시면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문구로 보실 수 있습니다 됐니? 네 그럼 다음 곡은 오늘 진짜 덥지 않아요? 아까 되게 시원했는데 조명은 세니까 더 조명빨이 잘 모르지시겠지만 조명이 거의 햇빛같아요 땀이 막 줄줄 나네 조명이 되게 비싼 건가 보니 지금 태양꽃 맞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나는 별로 안 더운데 가려져 있잖아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요 연세가 액션 막 하고 있는데 안 보일 거 같아 배움을 또 이리 와 여러분 네 나는 오른쪽이 더 잘생겼는데 그냥 이쪽으로 해가지고 승희만생? 오래된 무언가 드려드렸어요 어 그랬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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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